이준석 선수 오! 블락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 롱샷! 아, 열렸는데요! 최은기 선수랑 이번에 큰 무대에서 한번 제대로 겨뤄보고 싶습니다. NBA 2K20 아시아 토로봄트 한국 대표 선발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오늘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네, 좋아요! 피치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해요! 오! 백기 올립니다! 3에서 LBJ! 오! 오, 됐네요! 오, 스태프 밟았어! 쇼타! 와, 이거 한번 접어가지고... 구멍 열립니다! 야니스 하트도 구멍! 45도 3점! 들어가네요! 오, 네! 잘 못 가질 수 있고요. 보면서... 이야... 두 번째 경기는 확실하게 최은기 선수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너무 꿀 밑에서만 돌진하지 않았나 좀 반성을 해보고요. 다음 경기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 선수를 만나러 갑니다. 어, 폴 조지! 리버스테! 이 쇼타! 와... 제일 중요한데... 오, 이면! 와... 시간이 점점 떨어지고... 와... 오, 기원치! 오, 기원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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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네요! 두 명이에요. 두 명 사이로 찍고 들어갑니다. 와... 와... 아, 시도 좋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오! 오! 워메달이에요! 야리스 하트도 커버! 호호호호호호호... 와... NBA 2K2 해지 아시아 토너머트 한국 대표 선발전 조재현 선수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홍콩, 필리핀, 대만 분들하고 좋은 경쟁을 하도록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초청가라 그냥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